자, 그럼 우리 그리드가 무엇인가를 이전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이제부터 배운 걸 써먹어야죠 자, 우리 2.html로 돌아가서 써먹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우리의 그... 이걸 보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나란히 놓고 싶은 대상은 여기 있는 태그와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h2와 p 태그입니다 저거를 나란히 놓는 방법으로써 우리가 사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저 두 개의 태그가 각자 자기가 너무 독립적이기 때문에 저 두 개를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 두 개를 묶어줄 때 우리가 h1 태그를 쓸 수도 없잖아요 li 태그를 쓸 수도 없고 a 태그를 쓸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들은 의미가 있고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미도 없고 기능도 없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div입니다 자, 이렇게 div 태그로 묶어주고요 정렬도 적당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div 태그와 여기 있는 ul 태그 이렇게 딱 두 개가 남는데 저 두 개를 우리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이 그리드에 포함되는 하나의 요소로써 사용하려면 역시나 저 두 개를 감싸는 공통의 부모 태그가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저는 역시나 div 태그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가 자식이 되고 그걸 감싸는 바깥쪽의 div 태그가 이렇게 생겨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바깥쪽에 있는 저 div 태그를 그리드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는 id 값으로 grid라고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id가 grid인 태그에 대해서 display를 grid로 지정을 하는 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grid template 그리고 column column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row는 행이라는 뜻이고요 columns에다가 첫 번째 column은 순서대로 봤을 때 ol이잖아요 그래서 ol은 150 픽셀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column은 div인데 div 태그는 1fr 이라고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 보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웹사이트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디테일을 다듬어 가야겠죠 예를 들면 여기 이 여백이나 이런 거 너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누군가를 찾아야죠 검사를 해서 여기 있는 ol 태그를 감싸 보고 이렇게 보니까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ol 태그를 선택하고 밑에 있는 이 박스 모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기 2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ol 태그의 padding 값이 왼쪽 부분이 20 픽셀이라는 뜻인데 제가 이걸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적당한 순서를 적당한 지점을 찾는 거죠 한 32 픽셀 정도면 좋겠네 이렇게 결정을 해서 ol 태그에 대해서 padding-left를 33 픽셀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꾼다고 실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하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여기가 padding 값이 생기니까 이렇게 밀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여기 있는 저 div 태그죠 이것을 우리가 css를 통해서 제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는 div 값에다가 id article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article에 대해서 음... 어떤 값을 주면 될까요? padding 값을 한번 줘볼까요? 한 25 픽셀 정도 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번 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좀 할게요 여기 회색으로 표시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회색으로 표시되는 부분 음... 이거는... so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날려버렸고요 그리고 so라고 하는 클래스 값 속 값도 불필요하니까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예제를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에 active라고 되어 있는 현재 페이지도 제 생각엔 필요 없어요 다음 예제에서 이것도 이렇게 지워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article 여기 ol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ol이 여기에 내비게이션의 역할로 쓰이고 있는데 ol이 나중에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본문에도 목록이 있는 리스트가 포함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ol이라고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죠 id 값이 grid라고 하는 자 다시요 grid라는 id 값의 태그 밑에 있는 ol 태그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해지겠죠 그럼 여기 있는 grid를 이렇게 해 주시면 이 ol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oi 중에 그 부모가 grid-in 그 조상이 grid-in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자 중에 하나를 또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밑에 article 부분도 이렇게 묶어 줄 수 있겠지만 뭐 id 값을 썼으면 사실은 굳이 묶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좀 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 grid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하는 작업을 이번 시간에 해봤습니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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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